윤석열 대통령은 러시아를 향해 자신에게 남북한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하고 필요한 존재인지 잘 판단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. 윤 대통령은 방위를 앞두고 로이터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러관계의 향배는 오롯이 러시아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이어 한국의 구체적인 대우크라이나 지원 내역은 무기 거래, 군사기술 이전, 전략물자 지원 등 러시아와 북한 간 협력의 수준과 내용을 지켜보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또한 러북의 군사협력은 한반도와 유럽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결정적인 위협이자 심각한 도전이라고 밝혔습니다.